안녕하세요. 에듀온에서 컴퓨터 1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입니다. 제 강의를 보시려면 에듀온 홈페이지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강좌는 유튜브로 공개되는 강좌니까 저희 에듀온 유튜브 채널 앞으로 좋은 강좌들 많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강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쁜 댓글은 사랑입니다.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9가지 컴퓨터 1반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모의고사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 한 문제 잘 분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이다. 기출 문제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기출 문제 중에도 일부는 잘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모의고사 문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니까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시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자 그러면 2020년도 9가지 20문제를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볼 건데 먼저 전체적인 문제의 총평을 좀 하자면 일단 전체적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보여져요. 전반부 문제들은 쉽게 쉽게 답이 나왔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함정이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SQL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수험생들이 아마 느끼고 많이들 찍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연어 문제 한 문제가 연산자에서 말도 안 되는 함정을 하나 만들어서 엽기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기 전에 감옥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계산기 구조가 세 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 운영체제의 네 문제 많이 출제가 됐네요. 데이터통신이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다섯 문제 출제됐고요. 데이터베이스 두 문제, 자료구조 두 문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네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신기술 문제가 한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기는 했는데 데이터통신의 비중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직 시험의 이번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잘 나오는 문제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펄스 부호 변조. 최근에 이 펄스 부호 변조, PCM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이론 강좌나 이런 데서 PCM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펄스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말하죠. 이런 펄스. 자 코드라고 하는 부호. 펄스 코드 변조 또는 부호 변조라고 하죠. 코드라고 하는 것은 1, 0의 디지털 신호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이러한 변조 과정을 우리는 PCM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하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조 과정을 우리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우리 컴퓨터 상에서 발생하는 변조는 뭐예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통신혜선은 아날로그 통신혜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고 통신혜선은 아날로그 통신혜선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과정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부하죠. 일반적으로.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하는 ASK. 그리고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하는 FSK. 프리퀸스죠. 자 그리고 위상 편의 변조라고 하는 PSK라고 하는 세 가지의 변조 방법을 공부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변조 방식 중에서 종류가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자 그래놓고 ASK, FSK, PSK 그리고 PCM을 딱 두게 되면 그러면 물론 정답은 딱 봐도 뭔가 얘는 좀 생뚱맞잖아요. 자 따라서 PCM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PCM은 조금 전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게 PCM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표인봉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되었던 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죠? 자 표인봉만 기억하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인봉. 그래서 표보나. 그 다음에 표인봉.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그래서 표인봉으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자 표보나 과정은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잘게 쪼개는 과정. 샘플링 과정을 표보나 과정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평균 수치로 숫자화 시키는 과정을 양자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숫자를 이진수의 디지털 숫자. 일과형의 비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부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표양부가 되는데 표양부라고 외우면은 잘 암기가 안되니까 표인봉. 앞글자를 따서. 자 표인봉씨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앞글자를 따서 표인봉을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다. 자 따라서 표인봉만 딱 암기하셨다면 포보나 양자화 부호화 정답은 분절화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러면 이 문제와 유사한 PCM 과정에 대해서 시험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과정이 시험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묶인 것을 골라라.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표보나 양자화 부호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넣는 다음 복호화를 넣을 수 있겠죠. 자 표보나 양자화 부호화를 거치게 되면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게 되면 수신받는 쪽에서는 원래 신호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보나 양자화 부호화 다음에는 복호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표보나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표보나 관련된 문제 중에서 뭐가 나와요?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주파수의 두 배수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샘플링 이론이에요. 샘플링을 할 때 아날로그 신호를 잘라야 되는데 그때 적어도 두 배수 정도는 잘라야 그래야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적어도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이레르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레르츠로 신호를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신호는 만들어줘야 원래 신호로 복구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키스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 주파수가 2400헤르츠인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샘플링은 두 배수니까 4800헤르츠로 샘플링하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잡음이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과정이 어디냐 라고 하면 양자화를 골라내셔야 돼요.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실제 구간은 얘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실제 구간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놈을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값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원래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된 거지만 이걸 이렇게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 평균치를 잡은 거잖아요. 원래 신호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PCN 과정 중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양자화 과정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PCN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릴 일 없죠. 가장 유력한 거는 이 샘플링 이론이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파수의 적어도 두 배수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400Hz짜리가 최대 주파수다. 그러면 적어도 4800번을 잘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4800Hz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번 분자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 PCN과 관련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2번 들어가죠. DBMS를 사용하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져주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를 데이터를 독립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그랬죠?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DBMS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독립성이 향상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번 데이터 공유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공유되는 데이터고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3번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여 틀렸죠? 물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복 허용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중복을 최소화시킨다라고 그랬죠. 중복을 최소화 자, 중복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지 정확성을 말하죠? 또는 보완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DBMS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면 말도 안 되죠. 3번 정답 어렵지 않게 정답 골라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들어가죠? 자, CPU 내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 너무나 싱겁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레지스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연산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죠. 자, 이 중에서 연산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 고르라 그러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일단 골라야 됩니다. 연산 과정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자, 그래서 연산 입력 값과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누상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가장 중요한 레지스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을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다음에 인출될 명령어의 주소 됐죠? 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 기억장치 메모리로 접근할 주소값을 보내주는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인데 가장 최근에 인출한 명령어를 보관하는 레지스터 자, 명령어를 보관하는 레지스터다라고 하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따라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거 글쎄요. 적어도 전산직 정도의 시험 문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를 틀린다면 뭔가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정도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장치에 저장될 데이터 혹은 기억장치로부터 읽힌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지스터죠.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와 중앙처리 장치 CPU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주소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메모리에서 저장될 데이터나 또는 메모리에서 읽어드린 명령이나 데이터를 CPU로 보내기 위한 데이터 버스가 있다라 했어요. 그죠? 자, 이러한 데이터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가 뭐라 했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따라서 전체적인 레지스터 우리 그 유상통 컴퓨터 일반에서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틀리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4번 들어가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프로토타입 모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프로토타입 모델 우리 유상통 교재의 그림까지 담아서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낼 수 있죠. 일단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항상 우리가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분석이 끝나고 나서 설계 과정으로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구현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통적 폭포수 모델의 기본 과정은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1, 2, 3, 4번 모두 요구사항 분석을 했네요. 두 번째를 보니까 1번 시제품 바로 이 시제품이라고 하는 게 프로토타입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시제품 설계 그런데 고객의 시제품 평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시제품이라고 하는 걸 설계하고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3번 정답을 하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시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설계를 한다? 이거는 아무리 소프트웨어 공학을 몰라도 개발을 먼저 하고 나서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역공학도 아니고 됐나요?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자면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구나.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시제품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는데 아니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시제품 설계를 했으면 시제품을 개발해서 보여줘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동차 프로토타입 모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에 클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형을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시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시제품을 먼저 설계하고 그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본격적인 개발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평가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느 정도 정제 과정을 거쳐서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 개발로 들어가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2번 정답이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어떠한 논리적 사고만 조금 하신다면 2번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셔야 되겠죠. 5번 들어갑니다. 아 이 문제는 제가 개탄을 금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일단 1번 버스형 토플로지는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그죠? 자 4번 보면 성형 스타형 토플로지는 중앙 집중적 구조이기 때문에 고장 발견과 유지 보수가 쉽다. 이것도 맞죠. 그죠? 중앙에서 모든 걸 제어하니까 고장이 나면 중앙에 어떠한 서버가 고장나버리면 모두 마비가 일어나버리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고장 발견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자 맞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일단 답안 발표가 됐죠. 자 트리형 토플로지는 허브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바로 허브 트리형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구축되고 있는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트리를 구축하고 자 이 허브를 통해서 여러 컴퓨터들이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허브 트리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가장 최상위 허브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네트워크들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명백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만 2번도 틀렸어요. 2번도 자 링형 토플로지는 자 여러분들 유상통 교재 보시면 링형 가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링형 토플로지는 통신 회선에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네트워크 재구성 이용이하다 틀린 거예요 이거. 링형은 링 네트워크 자체를 절단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하나 제거할 때 이 링 하나의 링이 중간에 절단이 일어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차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정답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 정답이 그냥 3번으로 정답 발표가 됐는데 이건 출제자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전산직과 같은 이러한 소수직렬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국사와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면 이거 정답 인정 안 해준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산직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거냐 조용히 넘어가 버려도 뭐 크게 시끄러울 거 없으니까 그냥 몇 사람 떠들다가 말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명백한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또 출제자 측에서 전문가 회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있나요? 그쪽에서 그냥 무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링형 네트워크는 컴퓨터의 추가라든지 또는 컴퓨터의 이동 또는 삭제가 일어날 때 굉장히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자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답 2번을 중복 정답으로 인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출제 교수님들도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실수조차도 200문제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20문제를 출제하는 건데 그 20문제의 오류조차 2차, 3차 검증을 안 하고 출제를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한 수험생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제가 항상 기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말 같지 않은 문제들 정말 많이 나와요. 가끔 기출 문제 중에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는 2번도 틀린 거예요.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이외에도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수도 없이. 자 보세요.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링형 네트워크에서 디스 어드밴티지 뭔가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죠. 단점이 되겠죠. 단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빙, 이동을 하거나 에딩, 추가를 하거나 앤 체인징 더 디바이스 뭔가 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can affect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잖아요. affect the network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 보세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링형 토플로지는 통신 해선에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컴퓨터를 삭제하는 것이 네트워크 재구성 용이하다. 이 말을 이렇게 빼더라도 자, 보세요. 통신 해선에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자, 이게 용이하다라고 나오나요? 어휴, 우연히 이 자료만 이렇게 있는 거고 위키피디아가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지 몰라요. 인터넷 자료 찾아보세요. 널려 있습니다. 수천, 수만 건 나옵니다. 자, 뭐 다른 자료도 한번 또 볼까요? 자, 또 다른 곳에서 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링형 네트워크의 단점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 또 에디션, 오어, 리무벌 자,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할 때 오브 네트워크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자, 네트워크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어, 커뮤니케이션 딜레이 커뮤니케이션 딜레이를 갖다가 유발하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링형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다면 링형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링에 단절이 일어나버리잖아요. 자, 물론 뭐 그까짓 거 잠깐 자르고 어차피 뭐 커넥터 있으니까 커넥터로 잠깐 연결해서 그냥 금방 연결하면 그거 별로 번거로운 거 아니다 라고 출제자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거 금방 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아 내 관점에서는 그거 네트워크 재구성 용이해 라고 혼자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혼자 생각이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국내 자료나 외국 자료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면 물론 일부 자료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장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 문장 그대로 링형 토플로지는 통신 해선에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네트워크 재구성 용이하다라고 나와있는 자료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자료예요. 그거 갖다가 잘못 뺏겨서 시험 문제 출제한 거 아닐까 그러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했다라고 치죠. 인정해야죠. 2019년도 계리직 시험 문제 때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의제기 안 했지만 제가 이의제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직원분이 계리직 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직원분 수험생의 이름으로 증거자료 다 제출해서 수험생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증거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결국 정답 정정됐죠. 그죠? 인정해야죠. 잘못됐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출제할 때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피해야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신중하게 출제해야지. 출제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넣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신강좌 만들 때 여러분들께 버스형 네트워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버스형 네트워크도 사실 버스선을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관점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건 정말 출제 교수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 정답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2번, 3번 다 정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우기는 거 아닙니다. 자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인정해야죠. 잘못됐으면. 일반적으로 링형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재구성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아요. 링형 네트워크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웃된 컴퓨터들끼리 링형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링형에 새로운 거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사이에 하나가 끼어들어올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재구성 면으로 봤을 때 용이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말을 뺏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추가나 삭제하는 등 분명히 링형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에 추가와 삭제는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고 보는 건 무슨 네트워크일까요? 성형 네트워크예요. 성형 네트워크. 또는 허브 트리형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허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추가하려고 해요. 포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포트만 있으면. 랭카드 꽂고 손. 그럼 뭐 네트워크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허브를 통해서 랜이 구축되어 있는데 컴퓨터 한 대 더 사왔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내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꼭꼭 꼽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형 네트워크나 또는 허브 트리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노드의 추가 삭제가 간단하죠. 그냥 끼거나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노드의 추가 삭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뭐냐면 회선을 단절해야 될 경우에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 뭐 잘라가지고 T형 커넥터 있는데 T형 커넥터로 껴서 끼면 되는 건데 그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렵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회선의 단절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링형 네트워크는 컴퓨터의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정답 인정 두 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기고 3번만 정답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자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뒤져보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들어가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6번 문제입니다. 레이드 레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레이드 문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드 레벨 제로부터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레이드는 레이드 레벨 제로 레벨 원 투 쓰리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레이드 레벨 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레이드 레벨 제로 하면 스트라이핑 레이드 레벨 원 하면 미러링 따라서 이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경우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바로 레이드 레벨 텐이라 했어요. 레이드 레벨 5는 뭐예요? 페리티죠. 얘는 페리티 블럭을 하나의 디스크로 두는 거지만 얘는 페리티 블럭을 분산시키는 거라 했어요. 따라서 스트라이핑된 페리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레이드 레벨 원 구조는 두 개 이상의 디스크에 페리티 없이 중복 저장 미러링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드 레벨 원이에요. 레이드 레벨 제로가 아니고 따라서 레이드 레벨 원은 미러링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1번 정확하고요. 2번, 레이드 레벨 2는 데이터를 각 디스크에 비트 단위로 분산 저장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레이드 레벨 2나 레이드 레벨 3는 비트 단위 분산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리티나 해밍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트 단위로 스트라이핑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한 비트 단위로 이걸 쪼개서 디스크에 막 나눠서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나게 번거롭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아니죠. 따라서 레이드 레벨 4 들어오면서 다시 뭐로 바뀌었어요? 블럭 단위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블럭 단위로 스트라이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레이드 레벨 2는 여러 개의 해밍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해밍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건데 바람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디스크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용성도 좋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전체 용량 중에서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용하지 않는 구조고 레이드 레벨 4는 블럭 단위로 다시 만들었어요. 블럭 단위로 만든 다음에 분산 저장하고 하나의 페리티 검사 디스크를 두는 거죠. 하나의 페리티 검사 디스크를 따로 둬서 디스크 하나를 페리티 디스크로 사용하는 방식. 이 페리티 디스크의 페리티를 분산시킨 것이 뭐예요? 레이드 레벨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레이드 레벨 5는 각 디스크의 데이터와 함께 이중 분산 페리티 우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죠. 이중 분산 페리티는 이거는 레이드 레벨 6에 해당하는 겁니다. 레이드 레벨 6도 있나요? 아 레이드 레벨 6도 있어요. 레이드 레벨 6는 레이드 레벨 5랑 똑같은데 페리티 블럭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중 페리티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디스크가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뭐가 안 좋겠어요? 그렇죠.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속도가 느리고 전체적인 디스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레이드 레벨 6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분산 페리티다 라고 하면 페리티 블럭을 두 개씩 이중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거죠. 레이드 레벨 5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페리티를 이중으로 둔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중 페리티를 구성한다고 하는 건 속도 면에서 떨어지게 되고 용량 면에서도 페리티로 많은 용량이 할당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드 레벨 5는 디스크 하나 정도 분량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디스크 두 개 정도 분량이 페리티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레이드 레벨 10 구조 이런 거 많이 쓰고 아직까지도 오래된 구조지만 레이드 레벨 0나 레이드 레벨 1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레이드 관련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고 따라서 제대로 키워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잘 암기하셨다면 정답 4번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7번 들어갑니다. 다중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어요. 멀티 스레딩 다중 스레드는 사용자의 응답성을 증가시킨다. 응답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건 그만큼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작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큰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위보다 더 작은 스레드라고 하는 단위로 작게 쪼개면서 뭐가 증가됐어요? 병행 처리가 증가됐죠. 병행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처리를 해서 응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스레드는 그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한다.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한다. 됐죠? 3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스레드를 생성해서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어떻게 돼요? 주로 들죠. 스레드가 더 작은 단위니까. 그러면 안 봐도 정답 4번이겠네요. 다중 스레드는 한 스레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4번 정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OSI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OSI 7계층 문제는 너무나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 각 계층별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1번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 전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으로 송신과 수신측에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 실제적인 연결을 설정을 한다. 이거 네트워크 계층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네트워크 계층 아닙니다. 무슨 계층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트랜스포트. 왜냐하면 여기서 연결 설정하고 이런 것들 경로 설정해서 연결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인 연결 설정이라고 하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링크 확립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링크 확립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TCP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TCP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결 지향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뭐 한다고 했어요?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통해서 전송하기 전에 미리 연결을 확립하는 과정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 설정을 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류 복구와 흐름 제어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 설정 및 유지 그리고 오류 복구와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전송 계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시험장에서 2, 3,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이 1번 정답 골라냈어야 되겠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2번 데이터 링크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HDAC 프레임 구조 공부했습니다. 논리적 단위로 구성하고 전송에 필요한 정보를 덧붙여서 물리 계층으로 내려보내죠? 세션 계층은 전송하는 두 종단 프로세스 간의 세션, 접속, 세션을 설정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종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 표현 계층은 전송하는 데이터의 표현 방식 그래서 암호화라든지 또는 압축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표현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자, 캐시 기억장치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LRU, FIFO, LFU, 랜덤 뭐 랜덤은 또 생뚱맞게 나왔네요. 자, 그러나 정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1번, LRU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블럭 오, 정확하네요. 그렇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자, 현재 교체해야 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이전에 사용했던 놈을 교체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퍼스트인 퍼스트하우스는 캐시에 적재된 지 가장 오래된 블럭 캐시에 적재된 지 가장 오래된 블럭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온 블럭이 먼저 나가는 거니까 퍼스트인 퍼스트하우스, 오케이. LFU는 캐시블럭마다 참조의 수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많이 참조된 블럭을 교체하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참조됐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블럭입니다. 가장 많이 참조가 안 된 블럭을 교체하는 거죠. 따라서 말장난의 수가 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LFU는 캐시블럭마다 참조의 수를 기록해서 가장 많이 참조되지 않은 가장 많이 참조되지 않은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쓰는 블럭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가장 중요한 블럭이에요. 교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4번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들어가지요. 자, 너무나 많이 풀었던 문제고 딱 보는 순간 예상되지 않아요? 8진수, 16진수 변환 문제는 항상, 그렇죠? 소수점 뒷자리 0 채우는 거 제가 이게 핵심 키 포인트라고 기출 해설 강좌에서 누차 누차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8진수와 16진수를 변환할 때는 직접적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2진수를 진검다리로 거쳐서 상호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8진수라고 했으니까 8진수를 일단 2진수로 변환을 해야 되겠네요.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 오케이. 자,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값은 2진수로 001이 되겠죠. 자, 2라고 하는 값은 010이 될 것이고요. 자, 3이라고 하는 값은 011이 되겠네요. 자, 점. 3, 2, 1이니까 3은 011이 될 거고요. 자, 2는 010 그 다음에 1이니까 001이 되겠죠. 자, 이 2진수를 이제 16진수로 변환하면 됩니다. 자, 16진수 변환할 때는 4자리씩 묶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4자리를 묶으니까 1, 2가 되니까 3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4자리 묶어주니까 1, 2, 4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53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53점. 자, 그런데 1, 2, 3, 4번 다 53점이니까 사실 시험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눈치가 있었다면 이건 변환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잖아요. 다 53, 53 똑같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만 하면 정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4개씩 묶으니까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4개 묶으니까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렇죠? 자, 4개 묶으면 이렇게 묶일 건데 한두 번 했습니까? 이거 1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 뒤로 반드시 뭘 채우라? 0을 채우라. 맨날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설마 이 문제 틀린 분들은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자, 1, 2, 4가 되니까 2, 4, 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 2, 4, 8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1이 아니라 1, 2, 4, 8 아, 자, 따라서 8이 된다. 6, 8,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53.6, 8, 8이 되니까 정답 4번이고 자, 시험장이었다면 뒤쪽 소수 부분만 빠르게 변환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나왔겠구나. 우리는 미리 예측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맨날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바뀌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응용만 돼서 나올 뿐이지 핵심 포인트는 항상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11번 들어가죠. 암호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두 가지 암호화기법이 떠오릅니다. 공개키 암호화기법과 비밀키 암호화기법. 그런데 용어를 조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공개키 암호화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해도 돼요? 암호를 만드는 방법과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암호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기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비대칭키 암호화기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암호를 만드는 방법과 해독하는 방법이 같아요. 따라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공개하면 암호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걸 비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했냐면 비밀키 암호화기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대칭키 암호화기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개키 암호화기법은 RSA.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SA가 대표적이고 얘는 DES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딱 기억하고 계셔도 되겠고 뭐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좋아요. 그렇죠. 공개키 암호화기법이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기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이 공개키 암호화기법을 활용해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됐나요? 왜 좋아요? 일단 키 분배해서 좋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키가 너무 많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너무나 늘어난단 말이죠. 속도는 누가 빠르겠어요? 그렇죠. 얘가 빠르죠, 얘가. 만드는 방법, 해독하는 방법 같으니까 그렇게 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만드는 방법하고 해독하는 방법이 달라요. 복잡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공개키 암호화기법이 속도 면에서 봤을 땐 느린 겁니다. 얘가 빠른 거예요. 자, 이런 거 시험장에서 딱 연상되면 문제 그냥 풀리잖아요. 볼까요? 공개키 암호화는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는데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암호를 만들거나 암호를 해독할 때 동일한 걸 쓰는 건 이건데 이게 공개키예요?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공개키 암호화는 비공개키 암호화에 비해서 비밀키 암호화기법에 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2번. 이게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제가 혼동하지 마시라. 공개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떨어지고 속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됐나요? 우선 3, 4번도 보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의 대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은 데이터 표준, DES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키 암호화기법의 대표적 예가 DES예요? 아니죠. 우리 인터넷 뱅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SA 암호화기법이죠. DES는 비밀키 암호화기법의 대표적 예 라고 했어요. 비밀키 암호화는 암호화와 복구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비밀키는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해요? 아니죠. 대칭키죠. 서로 같은 키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만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고 있으면 그냥 맞춰낼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다 몰랐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것은 공개키 암호화기법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속도 면에서는 얘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리다. 2번이 정확하고 3번과 4번 모두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또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1번 고르고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12번 들어갑니다. CPU를 다른 프로세스로 교환하려면 이전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에 보관된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싱크대 치우고 새로운 유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료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과정으로 말씀드렸어요.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 정답 4번. 12번까지 문제들 보면 거져주는 형태의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쉬운 문제들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죠. 13번 들어갑니다. 역시 이게 신기술 문제 한 문제 나온 게 이거 나왔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개발 환경, SDK SDK가 뭐지? 플랫폼 자체를 탑 하나 왔네요.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 뭐예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아닙니까? 왜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정답 다 좋네요. DNS 골른다는 거는 공부도 안 한 거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프로그램 빌려 쓰는 거죠.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하드웨어. 서버. 서버를 빌려 쓴다든지. 또는 디스크. 저장 장치를 빌려 쓴다든지. 이러한 하드웨어 자원을 빌렸을 때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 했어요. 자 개발자가 개발 환경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자 SDK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거고. 이거 몰랐다 해서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말도 안 되고. 정답 다 좋잖아요.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발자들에게. 그래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큰 상관없다 했잖아요. 개발자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적으로 또 클라우드 컴퓨팅 나오고 있던 거고 너무나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아 2020년도 군무원 시험에서도 자 바로 이거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이 무엇이냐.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은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러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14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문제 딱 보는 순간 어? 많이 본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서 풀었던 문제가 거의 똑같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포인터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자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자 PTR 포인터 변수에 뭘 받았어요? 배열 상속값을 받았네요. 자 Array라고 하는 배열명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서 이제 이 PTR이라고 하는 변수는 자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는 요 놈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Array라고 하는 배열이 처음 시작되는 시작 주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한 요 놈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뭘 프린트하라고 했냐면 요렇게 프린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그냥 PTR 그리고 플러스 3을 했을 때와 자 요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 이 포인터 표시가 여기까지 가로로 해서 묶은 거고 얘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가지고 와라. 그 값을 가지고 와서 3을 더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냥 요렇게 했다면 요건 얼마가 되겠어요?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100이잖아요? 그럼 100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죠? 요게 100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100을 가지고 와서 그 100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3을 더해라 이 소리죠. 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103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 포인터가 요렇게 가로로 묶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3개 떨어져 있는 3개 떨어져 있는 곳의 값을 가지고 와라 이 소리죠. 그러면 현재 요놈을 가리키고 있는데 3개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하나, 둘 아, 3개 떨어져 있는 곳의 값을 가져오면 이 결과값을 가져오면 얼마? 40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만약에 여기 가로가 없었다면 거기다 100을 더하니까 얼마? 103에다 100 더하니까 20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이 결과값을 얼마? 400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100을 하게 되니까 결과는 얼마? 50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된다. 자 포인터 변수와 관련된 문제 우리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저와 함께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 수많은 포인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이 쉬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말도 안 됩니다. 강조드렸어요. 배열의 배열명은 배열 상수다. 따라서 그 배열이 시작되는 시작 주소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을 그대로 PTR 변수로 줬으니까 PTR 변수는 포인터 변수는 이 배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 100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3개 떨어진 요소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떨어진 요소 400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00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500이 출력되겠죠. 만약에 가로가 없었다면 가로가 없었다면 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3을 하라는 소리니까 PTR이 가리키고 있는 100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3을 해서 103이 출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거기에 100을 더하면 203이 출력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시언어 문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괜히 시언어 문제만 보면 주눅뜨는데 딱 보는 순간 익숙해요.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딱 보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데 함정도 없고 15번 들어갑니다. 자 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코드의 일부인데 자 첫 번째 노드가 퍼스트 노드고 자 퍼스트 노드에서 세컨드 노드로 연결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새롭게 이 사이에다가 뭘 넣겠다는 겁니까? 템프라고 하는 자 템프의 약자 TMP겠죠. 자 템프 노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 리스트에선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노드의 삽입과 삭제라고 우리 했고 여러분들께 누차 설명드렸고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어휴 뭐 이런 거 어렵네? 아무 문제하고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괜히 헷갈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놈이 퍼스트에요. 자 퍼스트 그 다음에 이놈이 세컨드라고 한다면 주소값을 부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퍼스트가 100번지다. 얘가 만약에 200번지다. 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템프를 새롭게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TMP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포인터 값이 얼마가 있겠어요? 200이라는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200이라고 하는 포인터 값을 가지고 세컨드로 연결됐겠죠 지금. 그런데 TMP라고 하는 값을 새롭게 이 사이에다 넣고 싶은데 얘는 300번지에다 일단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얘를 끼워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죠. 이 연결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먼저 보니까 템프의 링크는 템프의 링크는 여기 템프의 링크는 다 템프의 링크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템프의 링크는 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 들어와야 될 링크 주소값이 뭐가 와야 되느냐는 소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니까 얘는 몇 번지? 그렇죠. 200번지가 와야 되죠? 200번지로 와서 얘랑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200번지니까. 그러면 이 200번지라고 하는 값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게 뭔데? 퍼스트의 링크 아닙니까? 자, 따라서 템프의 링크는 뭘 받으면 됩니까? 퍼스트의 링크 값을 받으면 되죠. 현재 퍼스트가 가지고 있는 링크 값이 200으로 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200값을 얘한테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링크 값을 200을 갖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연결이 성립됐어요. 자, 이 놈은 연결이 성립이 됐습니다. 색깔을 써볼까요? 색깔을 잘 안 쓰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건 끝났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 놈을 여기로 오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퍼스트의 링크죠. 이 퍼스트의 링크가 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자, 퍼스트의 링크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 200을 지우고 새로운 템프의 3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30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템프의 주소값. 아, 그러면 템프의 주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또 바꿔야 되겠네요. 자, 템프의 주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템프의 주소값. 자, 오케이. 아, M% 하나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간단한 거잖아요. 물론 시험장에서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간단히 그림 그리고 했다면 금방 골라냈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해석은 뭐냐면 템프의 링크 값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템프의 링크 값은 얘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니까 1, 2, 3, 4번이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 그럼 여기 와야 될 값은 200번지로 얘랑 연결되어야 되니까 200번지로 한 값을 퍼스트의 링크 값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퍼스트의 링크 값을 템프의 링크 값으로 보내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은 됐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퍼스트의 링크 값이 템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퍼스트의 링크 값이 템프의 주소 값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변수의 주소 값을 표현할 때 m%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쓴다는 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2번 골라내셨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중 연결 리스트의 삽입과 삭제까지 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까지. 아니, 이중 연결 리스트 문제를 했는데 이 단순 연결 리스트 이거의 삽입을 이걸 못 푼다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죠. 잘 생각 안 나고. 그러나 침착하게 푸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내가 함께해서 천천히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16번. 출제자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뭐 출제 교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시험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풀었는데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답을 맞춰보는 순간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출제 교수님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문제였죠. 그죠? 아니, 좋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쓸데없는 이런 문제로 함정을 만들까 참 답답합니다. 자, A, B라고 하는 정수값 변수를 만들고 둘 다 1을 입력했으니까 A라는 변수값에도 1이 들어올 거고요. B라는 기업 공간에도 1이 이렇게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if, else, if, else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if, else, if, else if문에 걸리면 이 놈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else, if로 가고 else, if도 아니면 else로 넘어가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의 조건 어느 게 맞는지 찾으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많이 속았단 말이에요. if, A가 E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같으면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대입 연산자잖아요. 이 놈은 대입 연산자고 이 놈이 비교 연산자 아닙니까? 시원호에서. 이걸 문제를 낸 거예요.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대입 연산자네? 근데 이상하다. 여기 왜 대입 연산자일 수 있을까? A에 E를 대입하라는 소리인데 if문인데 A에 E를 대입하라면 얘가 지워지고 E가 될 건데 근데 또 여기서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if문에 조건이 오는 건데 왜 A에 E를 대입하라고 하는 처리문이 나왔을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진짜 속된 말로 얍삽하게 저 함정을 만들어낸 거죠. 문제 만들어놓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막 뿌듯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저급 문제예요 이게. 굳이 연산자 구분하는 거를 이거를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A가 E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가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조건문에 있는 변수의 값이 얼마냐. 그래서 시원호에서는 0일 때를 거짓으로 보고 1일 때를 일반적으로 참으로 본다. 그런데 0이 아닌 양수값들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그거 다 참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0이 아닌가 본데 참이에요. 0만 거짓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E를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A에 E를 대입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가 갖고 있는 값은 E죠. 그럼 E라는 값은 컴퓨터에서 뭐로 인식된다? 참으로 인식된다. 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SIF나 또는 S로 넘어가지 않고 EF문에 있는 뭐가 실행돼요? 이 놈이 실행되죠. 그래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B는 A 플러스 1을 해라. 그럼 B는 A에다가 1을 더해서 받으니까 A값 2니까 2에다가 1 플러스 해서 B에 새롭게 저장이 되니까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죠. 그래서 프린트 F 출력해라. A, B값 출력해라. 라고 하면 A값은 2가 출력될 것이고 B값은 3이 출력되게 될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아주 짜증나는 문제죠.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EF문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지도 않고 A가 E와 같다면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A는 아까 1이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어? 이거 아니네. 거짓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lse if로 막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정으로 출제했던 아주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쪼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을까? 자, 어쨌든 그래서 꼼꼼히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트인다면 말도 안 되죠. 자, 후위순회 포스트오더 방식입니다. 포스트오더는 항상 금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트니까 마지막으로 금노드가 위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방문하는 노드라고 했으니까 금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자식 먼저 가죠. 왼쪽 자식,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자식 먼저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죠. 자, D에서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자, D에서 시작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죠. 자, 그래서 이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죠. G, E가 되겠죠. G, E. 자,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노드 B가 마지막 처리되고요. 자, 왼쪽 집안 다 끝났으니까 오른쪽 집안으로 옵니다. 자, 오른쪽 집안으로 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F, C가 되겠네요. F, C가 되겠고요. 다 끝났으니까, 여기 끝났고 끝났으니까 마지막 A로 올라가서 루트노드가 가장 마지막 방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F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틀린다는 이야기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린다는 이야기는 나 시험에 떨어지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의 함정에 빠지더라도, 놓치더라도 그래서 한두 문제에 틀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신중하셔야 되고 꼼꼼히 문제 읽어보셔야 돼요. 18번 들어갑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스케줄링은 비선점형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비선점형입니다. 그런데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하다.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선점형이죠. 대화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떠들 수 없잖아요. 이야기하면 바로 그래 안 그래 답변이 오고 서로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선점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들어간 놈들이 계속 처리가 하고 있으면 언제 처리될지 몰라요. 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선점형에 적합한 건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는 비선점형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틀린 거죠.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굿몬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굿몬 시험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굿몬 시험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20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해놓고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이 보기에 설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선점형이죠. 그런데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1번 HRN, 2번 MLQ, 3번 MFQ, 4번 SRT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HRN이죠. HRN 스케줄링 기법은 비선점형이니까 항상 대화식 시스템은 선점형에 어울리는 거니까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는 비선점형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쇼티스트와 퍼스트 스케줄링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신속하게 실행을 하죠.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퍼스트 컴퍼스트 서비스보다 짧다고 했어요. 짧은 작업부터 먼저 먼저 계속 처리해야 전체적인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은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죠. 우선순위랑 상관없어요. 계속 들어온 순서대로 들락날락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단계 Q 스케줄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 Q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멀티 레벨 Q. 따라서 다 옳은 설명인데 1번 틀렸다는 거.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함정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제가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실수만 하시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셨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들이 나왔어요. 19번. 역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TCPIP나 또는 OSI 7계층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해서 강조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죠. TCPIP 프로토콜 스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TCPIP는 4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OSI 7계층과 다르다고 했죠. 4계층 구조 최하위 계층이 뭐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가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계층이라고 했죠? 인터넷 계층.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송 계층,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4계층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OSI 7계층입니다. 세션 계층 이런 거는 다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응용 계층이니까 1번 틀렸다고 하는 거 바로 나오죠? 2번 ICMP, IP 이러한 프로토콜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자, 이걸 옳았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TCPIP를 묶고 있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이 왜 나와요? 그렇죠? 자, 따라서 아니고요. UDP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오, 그렇네요. UDP는 TCP나 UDP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비연결형이죠? 정확하잖아요, 3번.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2번 정답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ICMP, 데이터 링크 계층, OK. 그런데 문제에서는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물었단 말이에요. TCPIP는 4계층 아닙니까? OSI 7계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함정에도 빠집니다. 당황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나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꼼꼼해야 되고 여러분들 침착하게 문제 분석하고 푸셔야 돼요. 2번 아닙니다. OSI 7계층에서 보면 맞지만 그러나 OSI 7계층에서도 데이터 링크 계층은 아니죠. ICM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IP라든지. 자, 따라서 어쨌든 2번 틀렸는데 그래도 2번으로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죠. UDP, TCP나 UD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고 TCP는 연결 제약형, 그 다음에 UDP는 비연결 제약형. 우리 너무나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강의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3번 정답 골라내셨을 거라고 믿어요. 4번 응용계층은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찾아갈 경로,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층, 라우팅 프로토콜. 오케이. 됐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역기적인 문제였어요. 다음 테이블 인스턴스에 대한 대화요. 오류 없이 동작하는 SQL 문장은? 근데 이 문제도 저는 솔직히 굳이, 굳이, 굳이 이렇게 출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제 전체적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 문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어렵게 만들겠다고 만든 것 같은데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자, 그럼 볼게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프로페서라고 하는 교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스튜던트 테이블은 자, 컬럼이, 속성이 이러한 속성도 있어요. 스튜던트 넘버, 네임, 학년, 그레이드, 하이트키, 디파트먼트 넘버, 학과 자, 그 다음에 프로페서는 프로페서 넘버 교수번호라든지 이름, 그 다음에 포지션 포지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직급이라고 했는데 직급 그 다음에 셀러리, 월급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넘버, 학과, 번호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 타입을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셀렉트, 디파트먼트 넘버 갖고 오고 포지션, 직급을 가지고 오랩니다. 자,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 집계함수를 썼네요. 자, 월급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아, 그룹바이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밑에 봤더니 그룹바이, 디파트먼트 넘버 자, 다시 말하면 학과 번호로 그룹으로 묶으라는 소리죠. 학과 번호별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어디에서? 프로페서, 교수 릴레이션에서 교수 릴레이션으로 가서 학과 번호값으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럼 그룹으로 정렬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디파트먼트 넘버값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와라. 직급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넘버 각 부서별로 월급의 평균값을 출력하랍니다. 그렇죠? 왜 틀렸을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얘가 나오면 안 돼요, 얘가 나오면. 왜 그럴까요? 그룹 바이 때문에 그래요. 이 그룹 바이에서 디파트먼트 넘버를 썼다면 디파트먼트 넘버를 출력하라고 하면 하나의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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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 그룹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영업부라고 하나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넘버는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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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 예를 들어 직급이 다 달라요. 이거 출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이거 잘 봐 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테이블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이야기한 스키마 구조로 테이블 하나를 생성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파트먼트 넘버가 있잖아요. 101, 102 이렇게 부서 번호가 있댑니다. 학과 번호가. 그러면 이걸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룹 바이 했잖아요, 그죠? 이 순으로 그룹 바이 하라고 했으니까 디파트먼트 넘버로 그룹 바이 해서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01 묶었고 그 다음에 102 아까 묶었고 103 묶었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룹 바이라고 했어요. 자,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넘버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맨 위에서 셀렉트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디파트먼트 넘버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자, 디파트먼트 넘버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건 출력할 수 있어요. 이 놈이 하나로 줄어서 101 그 다음에 이 놈이 하나로 줄어서 102 그 다음에 이 놈 10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실제 릴레이션에서 디파트먼트 넘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될 수 있겠죠. 됐죠? 이건 돼요, 이것까지는. 그 다음, 셀러리에 아까 썸이라고 했나요? 썸이었나요? 자, 썸이었나요? 뭐였나요? 어, 문제에서? 어, 에버리지였네요.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자, 에버리지 평균값을 출력해라, 셀러리에 자, 셀러리에 평균값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셀러리값 자, 이 월급값의 평균값 하나로 평균값 구해서 자, 셀러리 평균값이 얼마 출력될 수 있죠? 하나로 그 다음 자, 이 놈들의 셀러리 자, 다시 말하면 102 학과번호에 해당하는 두 교수의 이 월급 평균을 여기다가 평균구에서 하나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03 학과번호의 교수 두 명의 이 월급 평균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여기서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포지션을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지션을 그런데 이 포지션은 보면 외래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조교수, 정교수 정교수, 부교수 이거 다 달라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출력이 될 때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게 중복제거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져올 값이 외래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어디다 어떻게 출력할 거예요, 이거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이 포지션 값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룹 바이로 묶으면 그 그룹으로 묶은 속성 값 이놈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와요? 집계 함수 값을 가지고 집계를 한 결과 값 하나가 이렇게 찍히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균 값이나 또는 합계라든지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이나 개수라든지 이렇게 집계 함수를 써서 그 결과 값 하나를 이렇게 출력해서 101은 얼마 102는 얼마 103은 얼마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집계 함수를 써서 집계하는 거죠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값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저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오류가 뜨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떠오르겠냐고 이걸 분석을 하겠냐고 쉽지 않죠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2번이 옳은 에러 없이 실행되는 옳은 명령입니다 2번 보시면은 유니언 명령을 썼잖아요 자, 유니언은 뭐예요?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우리 합집합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상통 교재에도 유니언 명령으로 셀렉트문 여러분 가보시면 이 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2번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까 자, 보세요 얘는 학생 테이블에서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스튜던트 넘버를 가지고 오고요 네임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서번호가 학과번호가 101인 놈을 찾아서 학과번호 101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선 뭐라고 했냐면 교수 테이블에서 역시 학과번호가 101번에 해당하는 교수의 교수번호와 네임값을 가지고 와서 유니언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두 결과값을 합쳐서 출력하는 결과는 뭐가 있냐면 유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언이 있고 유니언 올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유니언은 혹시라도 중복되는 값이 나오면 중복되는 튜플값이 나오면 중복 제거하고 출력을 합니다 얘는 중복되는 튜플값이 나와도 그냥 다 그대로 출력하는 게 유니언 올이에요 따라서 연산속도로 보면 얘가 빨라요 그대로 출력하면 되니까 얘는 중복 제거하고 출력하니까 연산속도 면에서 좀 느리겠죠 근데 사실 이 유니언이나 유니언 올 명령은 그렇게 쓰이는 그러한 명령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보세요 이 출제 교수님이 이 문제에 출제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유니언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오게 되는 속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왜냐하면 출력되는 결과에 이 테이블 구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두 개의 속성값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 개의 속성값을 가지고 와요 그럼 에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세요? 자 두 셀렉트문의 결과를 유니언으로 합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출력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셀렉트문에서 A속성 가져오고 B속성 가져오고 C속성을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A속성 가져오고 B속성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유니언에서 출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스튜던트 넘버 그 다음에 네임 두 개의 속성 가지고 왔죠? 자 밑에서도 프로페서 넘버 네임 두 개의 속성 가지고 왔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어요 속성의 개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타입이 같아야 돼요 속성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임 속성은 어 이건 같은 거 같은데 여기는 스튜던트 넘버고 여기는 프로페서 넘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페서 넘버나 스튜던트 넘버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냥 학번이고 스튜던트 넘버는 프로세서 넘버는 교수 번호 아닙니까? 학번과 교수 번호가 다른 건데 그런데 에러는 안 떠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얘를 준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보면 어디 갔어요? 음 문제 조건이 어디 갔나요? 어? 어디로 가버렸죠? 빠져버렸네? 뒤에 있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음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스튜던트 넘버가 숫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프로페서 넘버도 숫자라고 했죠 데이터 타입이 같죠 다른 속성이지만 타입만 같으면 돼요 타입만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문자열이라고 했는데 자 이 교수에서도 네임은 문자열이죠 데이터 타입이 같죠 그러니까 유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실제 만약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다면 자 여기서 디파트먼트가 이건 교수 테이블입니다 교수 테이블에 101번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추러지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만 가져오라고 했냐면 프로페서 넘버 값 가져오고 이름 값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싹 지워지고 이렇게만 남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도 101만 남기고 그리고 학번과 이름만 딱 남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 결과를 붙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 숫자 타입이라고 했고 이건 문자열 타입이라고 했고 같기 때문에 속성명은 다르고 사실은 전혀 다른 속성이지만 그러나 결과를 합쳐서 출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함정으로 출력하는 아주 엽기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왜 틀렸느냐 3번은 보시면 자 그레이드 자 그래서 그룹 바이 그레이드 그레이드 학년으로 붙거라 그랬어요 몇 학년이냐 출력하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집계함수 썼습니다 집계함수 써서 결과값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엔 이상이 없어요 프롬 스튜던트 그런데 웨얼절에서 여기서 이거 쓸 수 있어요 집계함수를 웨얼절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웨얼절에서 조건을 쓸 때는 무슨 속성값이 뭐보다 크다거나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이런 집계함수는 여기다 못 씁니다 일반적으로 집계함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셀렉트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어디 들어가요?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절에 들어올 수 있죠 해빙절에 자 그룹 바이 조건 쓰는 해빙절 여기에 집계함수가 들어올 수 있죠 자 여기에 집계함수가 들어올 수 있고 셀렉트문으로 결과로 출력할 때 집계함수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웨얼절에 집계함수 쓰는 거 우리가 언제 했어요? 웨얼절에서는 항상 무슨 속성값이 어떤 값 무슨 속성값이 뭐보다 큰 값 뭐 이런 조건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집계함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4번에서는 뭐냐면 부속질문 아닙니까? 우리 많이 했죠 그죠? 그럼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부속질문에서 셀렉트 하이트 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학년을 가져오래 두 개 값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이트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작으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 값을 가지고 오고 나서 이 하이트 값하고만 비교했다 만약에 얘가 빠졌다면 그렇다면 모를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따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부속질문의 결과가 두 개의 속성값을 인출해 오게 되는데 그 값을 그냥 하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값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험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분석하고 문제를 푸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했거나 또는 분석하다가 머리가 뒤죽박죽 되면서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찍었을 때 아마도 이거는 여기서 스튜던트 넘버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네임 가져오는데 여기는 프로페서 넘버 전혀 다른 건데 어? 유니언 합집합이 가능한가? 이거 틀린 것 같다 라고 해서 2번 정답을 안 고르셨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정답으로 찍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출자한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굳이 이렇게 이것도 역시 얍삽한 문제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유니언 명령 이런 식으로 이 두 명령을 물론 101학번에 해당하는 교수와 학생 모든 학번과 교수번호와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지 굳이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 20개의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냥 문제 답만 보는 그러한 공부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설 강의들도 대충 보면 문제 이거 답 대충 모르겠어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그런 것인지 정답 3번 이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4번은 왜 틀렸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기출 해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잘 조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식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거나 2019년도 게리직 시험 문제처럼 그런 개떡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이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더 티해 보인다라고 싶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니까 생뚱맞은 신기술용어 어디 듣도봇도 못한 신기술용어 갖다가 출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런 문제 출제하는 게 그나마 좀 더 티해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국가직 지방직은 이제 시험 주관처가 인사혁신처고 인사혁신처에서 시험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심사석구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느낌이 보여요 물론 아까같이 중복 답안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다른 시험들도 이번 군무원 시험도 2020년도 군무원 시험 문제는 제가 보니까 쉽게 출제가 됐는데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없고 깔끔하게 잘 출제를 했어요 제발 그래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괜히 지저분하게 문장 길게 만들고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고 2019년도 개리직 시험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출제 교수님들은 반성해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문제를 출제했을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2019년도 개리직 문제는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것으로 2020년도 국가직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도움되셨다면 힘이 되는 댓글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